저녁 메뉴는 뭐지? 칼국수 오늘 해물칼국수 바닥에서 막건진 것들로 저번 스튜디오에서 칼국수 만드는 거 알려줬잖아요 직접 반죽해서 면을 뽑아야 돼 각자 저는 칼국수 집에서 대전에서 저는 잘 배워서 제대로 배웠구나 여기 칼국수 아예 가게가서 배웠어 반죽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세게 칼국수가 물하고 다 가르쳐줘 반죽 육수 육수 우리가 낼 테니까 자 빨리 반죽 시작 시작 물 미가루 육수가 중요해 우리는 멸치 육수를 낼 거니까 아니 왜 멸치 육수를 내? 조개 안 나고요? 멸치 육수에다 조개를 내야지 육수 육수 그 맨 처음에 떡고? 그렇지 떡고 깜짝이야 거의 뭐 안 들어도 다 알잖아 뭐 하려는 건지 이야 이렇게 많이 쓰면 이게 말이네 이게 아 냄새 좋다 물 부을까요? 네 물이 올라가서 물이 올라가서 물이 올라가서 더 고개 유우 RS 니 도끼가 니 도끼냐 아 받아줄 수가 없어 심는 것 같지 않았어? 너 인생을 왜 이렇게 빡빡 온데에 삼냐 이 놈의 새끼들! 왜 이렇게 동물을 안 좋아해? 나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공짜로 가져가려는 사람은 진짜 싫어. 칼국수도 저거보다는 여기다 하는 게 그림이 더 낫겠다. 그렇지? 네. 왜? 아까 라면 끓여보니까 이거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. 왜? 충분히 될 것 같아서. 이쁘지 않아요? 여러분, 칼국수를 여기다 끓일까? 여기다 끓일까? 아까 저쪽에서 그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쪽에서 그려도. 잠깐. 여기? 이쪽 손들어. 저기, 저기. 이쪽, 이쪽 찬성 손들어. 하나. 둘. 세 명? 네. 산부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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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못 했어요. 그냥 여기, 칼국수. 자, 칼국수를 where should we make it? 이번에는 내가 이해를 못 했어. 저게 어떤 게 더 이쁘냐? 저게 더 이뻐? 저쪽으로 갈게. 여기서 육수 내서 퍼 올게. 됐지? 아, 또 삐졌어, 또. 아니야. 흰 거, 흰 거에다 할 거야. 맛있게 하는 음식이 줄 거야? 반반? 반반. utral track. .